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키라 요하께서 바알부월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월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요하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요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적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요하 앞에 섰던 날에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이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허감이 덮였은데 요하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요하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쉽게 명의며 둘 돌판에 친히 있으신 것이라 그때 요하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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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도둑대 사망고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름다워 내 도둑대 사망고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름다워 내 도둑대 사망고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름다워 그 어디나 아름다워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산일 성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아십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도 제사함에 참된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우리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삶도 정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압축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강냐기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가난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들에게 압축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항상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미에 말씀하셨고요 구절 마지막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아야 할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전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심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여러분이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는데 바로 영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은혜이 생명이 된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 구원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양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리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했어요 영과 홍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영과 홍과 및 간절과 골수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말씀과 항상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한번 받아 하십시다 완전한 말씀과 항상 동행하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요 그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날마다 우리는 새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본문에 이스라엘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또다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날마다 반드시 새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먼저 말씀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루의 삶을 말씀 받는 것으로 시작하시고요 한 주간의 삶을 말씀 받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누려졌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받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에서 내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깔아놓고 말씀을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이 말씀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고 거의 다 내 생각을 깔아놓고 말씀 받도록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알고 보면 전쟁입니다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가지느냐 전쟁입니다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내 생각을 멈추어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맞으면 말씀을 받아드리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드리고요 내게 좋으면 말씀을 받아드리고 내게 싫으면 내가 내뱉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편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편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편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가지는 것을 가지고 편집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서 편집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생각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신앙 생활하니까 응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신앙 생활하니까 응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1 Corintios 15장 31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테오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토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구나라는 답이 빨리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려고 크리스토를 보내십니다 그 크리스토께서 지금 또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리스토를 보내시사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그냥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그냥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tienes que escucharlo como si fuera el mensaje de Dios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승리했던 비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estaba el misterio de la iglesia primitiva para ganar sobre esas persecuciones? 사도행위는 2장 42전입니다 사도행위는 사도행위는 1.2 week 4 복사의 설교로 여러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되죠. 시간 시간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그게 우리의 영을 살리게 됩니다. 1. 대사론 16. capítulo 2. 13.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역사에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은 가장 성령의 역사하시는 기중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자리 이 자리에 앉았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날에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입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현장의 일들을 다 해나가시는 사실들을 사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다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문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재로도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천지만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말씀 받을 때 우리에게 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생명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은 모든 것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가 그렇게 누려지고 있습니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예요. 모든 것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바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es importante que recibamos la palabra correctamente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la semana pasada compartimos 구약은 오신 메시야에 대한 부분을 읽고 신약은 오신 메시야에 대한 부분을 읽고 신약은 오신 메시야에 대한 부분을 읽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말하고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붙잡아요 그게 말씀의 핵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어요 많은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서 모든 사건과 일들과 역사를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참 왕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옥 배경 가지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찾아 누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응답이에요 그리스도는 응답이에요 무슨 더 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붙잡고 이런 승리하는 기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말씀에는 항상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가난한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가난한 땅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는 세계 보고 말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4장 1절에 가난한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gagam하지 말라 여러분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es lo que más se necesita en el campo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분과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gagam하지 마세요 es que no añadan más por tus emociones o lo que tú dices por la palabra 오늘 본문의 2절에 이 말을 너희는 gagam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dice en el versículo no añadiréis a la palabra Calvino dijo así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si la palabra dice que vaya voy y si la palabra dice detengate deténmete tengo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es que la palabra tenemos que confirmarlo en el campo pero la palabra nos dice todo que hay en el campo 현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 es que lo que sucede y lo más grandioso en el campo que es que la palabra es dada tiene el campo 그래서 이불에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y dice en el versículo 4 t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 que nos dará gracia a su debido tiempo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현장에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 es que Dios en el campo los hijos de Dios le da su palabra 이 축복의 비밀을 누렸던 다윗의 고급입니다 esta gracia oportuno socorro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왕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요호가 나의 왕이다 y David cuando se volvió rey él no dijo que yo soy rey sino que Jehová es mi rey 목동으로 했을 때 Jehová께서 나의 목자다 y cuando pastoral él dijo Jehová es mi pastor 군인으로 했을 때 Jehová께서 나의 요새와 산성이오 나의 방패가 되신다 y cuando era soldado dijo Jehová es mi refugio mi castillo mi escudo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que significa esto 현장에서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다윗이 누린 고백이 es que es lo que disfrutó David en el campo lo que fue dado en la palabra en el campo 현장에 있는 군인으로 했을 때 요새와 같이 산새와 같이 방패과 같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사실들을 다윗은 막본 겁니다 cuando estaba en la batalla como era soldado lo pudo saborear que Jehová era su escudo su castillo su refugio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그렇게 표현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은 없어요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십니다 세상의 말들 여론의 말들이 대단한 것처럼 모입니다 결국은 시들은 꽃과 같고 또 시들은 풀과 같고 마르는 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이사야 46 al 8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그대로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덜의 꽃과 같으니 7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마르는 풀이고 시드는 꽃입니다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은 이 땅을 이 땅을 흥미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그래서 reciban la Palabra como es la Palabra 구분해서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통째로 받으시면 세상의 지식은 여행을 선택해서 취해야 합니다 얼마나 틀린 지식들이 많습니까 틀린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틀린 정보들이 많습니까 음렙nt들 학업위원장 있는데 그것도 옳은 것만 아닙니다 선택해서 취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대로 통째로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나의 방패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적의 공격을 맞게 하고요 또 공격하게 하고요 그리고 참된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들이 말씀 속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3절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상 승배하는 자들은 우상을 숨기는 자는 결국은 진멸한다 그 los que adoran 이들 serán castigados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생존의 축복을 누린다 말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민숙이 와 같이 겹쳐져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실은 본문의 배경에 보면 모합 왕인 아칸왕 발락 이란 왕이 있었어요 발람 선지자에게 이름이 비슷한데 발락 과 발람 모합 왕인 아칸왕은 발락이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발람 이 아칸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합니다 근데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뭐 알아 듣고 세 번 하나님께 계속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죠 그래도 발람은 끝까지 알아 듣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 이미 자리 잡혀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이 안들린다 es que ya estaba su pensamiento ya puesto y no podía escuchar la palabra 여러분 먼저 각인된 것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es muy tenebroso que tienes grabado tú desde el principio 발람 선지자는 자기 생각 이미 자리 잡혀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es que profeta 발람 tenía su propios pensamientos ya y aunque Dios le habló no entendía es que nosotros escuchamos la palabra y nos olvidamos ya 10 체질 y esa es nuestra naturaleza y es que ya está grabado muchas cosas por eso es que se nos olvida siempre pero los niños la palabra entra como es por eso seguimos hablando generación generación la vez pasada les dije hay un chico que siempre viene a mi cuarto cada domingo y hace dos semanas me dijo y me dijo y él sabiendo algo y dijo esto es algo que Satanás le gusta después él dice algo pero pastor usted dijo que no peleemos la batalla es necesaria y creo que tiene como cinco años pero han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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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él estaba hablando una cosa y dijo no peleemos la batalla es necesaria estos son nuestros niños nosotros hasta el título se olvida escribimos todo y se nos olvidamos de que ya antes de recibir la palabra ya tienes algo puesto en por eso es que aunque escuchemos esto no entra de verdad recibamos la palabra de Dios y recibamos esa gracia Pedro 하나님 de la de Dios recibamos esa gracia Pedro estaba en el concilio antes de decir la palabra y dijo con valentía no hay otro nombre al que podamos ser salvos en ningún nombre hay salvación en otras palabras Pedro Juan que confesaron la palabra las palabras de las personas hablaban que ustedes decidan si la palabra de Dios es correcta o la palabra del hombre es Hechos 4 19 y todos los que vieron esto y escucharon se asustaron en el concilio Pedro era alguien que nadie sabía quien era era una persona que no tenía ningún conocimiento o un respaldo grande Dios en el campo da su palabra y da su sabiduría en ese momento que no piensen dos veces en si recibirás la palabra tú primero Dios envió a su discípulos al campo Mateo 10 19 No te preocupes de que vas a hablar porque yo os daré para que hables nosotros experimentamos esto en el campo del evangelismo es que proclamamos la palabra y si nos recuerdan esta palabra que ni siquiera no sabíamos pensado y después nos damos cuenta ¿cómo puede decir eso? es que Dios a su siervo le da esa palabra necesaria en ese momento es necesaria para esa persona por eso en ese oportuno en ese tiempo Dios le da su palabra siempre si no podemos la palabra primero fracasamos por eso no calculen primero siempre no escuchen las palabras del hombre y no piensen sus propios pensamientos sino reciban la palabra primero miren el versículo 4 el día de hoy pero nosotros que seguisteis a Jehová vuestro Dios todos estáis vivos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말씀했습니다 바할 부월의 사건으로 말며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에 붙어있었던 사람은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다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괜찮았습니다 Pedro는 예수님의 체포 시에 멀찍이 따라갔다 했죠 물론 행동을 말할 수도 있어 여러분 말씀과 멀찍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실수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한 축복을 주시는데요 너희가 들어가서 귀엽으로 차지할 땅을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에 말씀을 지키면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능가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죠 6절에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다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지식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그리고 2절에 사유가 되는 백성이다 아마их 아시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담당이라는客 Ian 아시 cent님의 erhalten 하나님의 강의를 받극chts 우리의 영능의 사람으로ента 대통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요 find향 Sha Mar DJ 하나님의 반작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면 열국을 능가하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si seguimos y cuidamos la palabra, ¿qué vemos? 8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강대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versículo 8 낭이 큰 일을 갖고 있는 estatutos. concluyamos la palabra el día de hoy.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매일매일 숱하게 쏟아져요. 그게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땅의 재앙역사가 우리에게 풍랑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사동의 27장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은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정의 27장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했어요. 그래서 los que estaban en ese barco el capitán el navegador todo no escucharon lo que dijo Pablo ¿cuál fue la conclusión? se encontraron con una tempestad en otras palabras la muerte enfrente de ellos nosotros hoy vivimos en esta época que necesitan más de la palabra 그래서 매주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증거로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toda la semana y esta semana que nos dio la palabra de Dios aferrémonos como la evidencia.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먼저 받고 그것으로 살면 현장을 살리게 되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축복 을 누리게 됩니다. si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전도자들이 되길 제 이름으로 축구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완전한 말씀 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에 모두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완전한 말씀과 항상 동행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사함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중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교지에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